뭐야? 여자친구 있으세요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조원희 명호입니다. 안녕하세요 한예린입니다. 오늘 저희 왜 부르신 거예요? 갑자기? 그게 뭐죠?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데요? 약간 각질이랑 기름 약간 섞여 있는데 정신건강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이건 또 뭐죠? 이거 뭐지? 필링젤? 혹시 필링젤? 저 한 번도 안 해요. 여기에서 필링젤 한 통을 다 써주세요. 아 이걸 다요? 이거 한 통 다요? 네. 양이 이만한데? 양이 이만한데? 이렇게 많이 바르는 거예요? 이거 다 써야죠. 정신 차려. 정신 차려. 네, 정신 차려. 벌써 지금 때가 나오나요? 잠깐만. 그런가요? 정신 차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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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욕탕인데. 정신 차려. 이게 남자들도 각질 제거 진짜 꼭 해줘야 돼요. 알죠? 근데 제 주변에는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서. 아 그래요? 여자친구 있으세요? 네. 아 그 여자친구분이 별로 말씀 안 했어요. 네. 이 영상 보게 되면 헤어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하고 나시면 진짜 여자친구분이 훨씬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약간 광택도 난다. 아니 이거 뭐야. 이거 되게 좋은데? 아 영양 공급도 같이 해줘서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구나. 아하. 지금. 자 그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보다 많이 좀 깨끗해졌는데? 저장을 해볼까요? 이런 거는. 오케이 오케이. 저장. 오 되게 피부가 보들보들해졌다. 막 이렇게 빨갛게 일어나지도 않았어요. 보통 이런 제품 쓰면 빨개지거든요. 응. 저가 사실 좀 예민한데. 어 그런 게 없네요. 되게 자극적이지 않고 영양 공급까지 되고. 더불어서 이제 진정 효과까지 되니까. 진짜 각질에 걱정해주신 분들. 강추합니다. 강추합니다.